안녕하세요 자옹입니다 제가 지금 캄보디아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정신 제대로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검역소 같은 데서 적는 걸 하나 안 적었던 것 같은데 종이를 살짝 덮어주더니 그 밑에 5달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있었는데 돈을 달라는 말이었더라고요 도착 비자를 내는 것도 아닌데 돈을 내라고 하니까 뭔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또 안 내면 또 뭐 이렇게 써주는 거 안 써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ATM 가서 뽑아온다고 하고 일단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가버렸죠 한 6,500원 정도 되는데 진짜 눈탱이 맞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부터는 진짜 조심해서 그리고 좀 빡세게 다녀보려고 합니다 지금 툭툭? 툭툭인가? 툭툭을 모르려고 하는데 태어나서 릭샤를 처음 타보는데 재밌어요 진짜 놀이공원 가는 길 안녕하세요 정영입니다 지금 숙소 앞에 툭툭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제 그래서 잘 도착했고 킬링필드를 한번 다녀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숙소에 있는 같은 벨기에의 아저씨가 저번 주에도 뭐 서양인 한 명이 가방 도난을 당해가지고 그런 거부터 되게 조심하라고 해서 뭐 지금 제 복장도 아저씨 같긴 한데 사실 어제 툭툭 너무 재밌어가지고 또 타고 싶어 했어요 툭툭을 타러 렛츠고 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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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 박물관에 갈라 그랬는데 10분 전에 딱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뭐 갈데 없으니까 일단 속도로 먼저 돌아가 보려고 해요 내일이면 떠나야 되는데 며칠 더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옆에 그림들 있는 거 보니까 여긴데 왜 아 오늘 뭔가 일진이 안 풀리는 날인 것 같아요 찾아서 왔는데도 눈 닫아있고 사실 제가 길거리 음식을 먹어보고 싶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아직도 몇 개는 더 검증받은 레스토랑 근처에서 먹어야 될 것 같아서 구글을 검색을 해가지고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음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번 가보아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중국집 중국음식집인 것 같은데 아니 잘못한 거 아니고 뭐지 아니 뭘 먹어야 되지 그냥 불고기 먹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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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보랐네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blown well pped weren't 뭐 뭐 ił Making 제 방에 물어보는 거고, 뭐? 그리고 제가 죽을 것 같고 아니요, 저는 그냥... 제가 진짜... 정말 잘 지내셨어요 정말? 제가 잘 지내셨어요 여기 뭐지?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가옹입니다 오늘은 헐은 드디어 진짜 캄보디아 로컬푸드를 한번 먹어보려고 지금 저 옆에 여배우 누마랑 같이 로컬 음식을 한번 먹으러 가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지밤입니다 저는 캄보디아에 이쁘게 가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퐁퀭한 광고 압둥이 이쁘게 가고 싶어요 다른 곳에 있는 전화가 묻혀있어요 이쁜다! 괜찮은데? 네.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우, 다음는 이만. 네. 하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저희가 이 같은 그런 거 같아요. 너무 유명한 것 같아요. 사압하고 사압하고. 네. 스테리고gs 아 진짜? 오오오소 시작This is not a secret side 지금 콜센터 내일 오늘? 내일? 내일 오늘? equivalents 이제부터 유Lucas 제가 수고하시던 그리고 수빈 그래서 노란색 그리고 그리고 모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모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신경두 프로농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크로스 뭐죠? 인테리어 아 인테리어 인테리어 파파야 피클 네 그 친구는 뭐죠? 그냥 파파야 피클? 네, 이거 파파야 피클 그 same 김치 아 네 작은...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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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항상 그룹에 왔어요 저는 그룹의 고객입니다 너는 정말 유명한 것 같아요 네 내 스토리어 이게 배트? 네 이게 배트 이게 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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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은 치킨에겐 스틱크래프트? 너무 크다 너무 맛있어 이런 자몽이 스파이더? 네 치즈 스틱크래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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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 누나가 인싸인거를 확실히 시장 다니면서 모든 사람이 알아보는건 처음인거 같은데 새로운 경험도 하고 혼자 쭉 돌아보는데 이제까지 여행중에서 제일 재밌었던거 같습니다 새로운 것도 보고 하니까 제가 봤을때는 무조건 캄보디아 오시면 시장에 꼭 와보셔야 될거 같아요 진짜 너무 좋다 와 이거 맛있겠다 예 어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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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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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스는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35센트 오우, 너무 취해 이걸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소스와 같이? 자, 간 소스는 소스에요 뭔가 시장에서 타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다 순대랑 살 때 와, 소스가 진짜 맛있다 소스는 엄청 맛있어 너무 맛있어 스크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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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의리 있는 누나 진짜 밥을 샀더니 또 후르츠를 사주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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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